땅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별개별마다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염전은 이렇고 전은 이렇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전은 개발이 안 되는 전도 있고요 어떤 전은 빌딩을 올리는 전도 있습니다 어떤 염전은 가보니까 물로 들어가야 되는 염전이 있고요 어떤 염전은 바닷가랑 500m 떨어져서 내륙에 있는 염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조사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땅인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짓는다면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땅값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시세가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공업단지 땅을 경매로 100만원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 200만원 간답니다 하고 조사한 팀도 있고 누구는 50만원밖에 안 간다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죠 그게 그 땅 그 주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땅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내 말을 못 믿어 부동산 사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대 차로 5분만 가면 50만원짜리 땅이 있다고 그래서 가봅시다 그랬어요 부동산에 약속을 하고 시동을 불을 켜고 밟아서 5분을 갔어 진짜로 6분도 아니야 5분을 갔어요 그랬더니 시골은 면이 바뀝니다 5분만 가도 서울은 5분만 가도 한정거장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정도지만 시골은 그냥 면이 바뀌어버려요 아예 다른 동네를 조사해 온 거지 그래서 땅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염전이 됐든 뭐가 됐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약간 지식적인 이야기고 실무적인 이야기로 가보면 자 여기 펜션이 있어요 여기 염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펜션이 있다고 해서 여기 펜션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펜션이 있으니까 펜션 지면 되네 이렇게라도 생각하면 난 좋겠어 차라리 뭐야 염전이니까 아예 안 가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일단 여기에 다 펜션 동넨데 이게 펜션을 안 짓고 있어 그러면 이게 펜션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셔야겠죠 지을 수 없다면 지을 수 없는 땅값이구나라고 그에 따른 입찰을 하시던가 아니면 포기를 하셔야겠죠 근데 지을 수 있대요 그러면 시세 파악을 할 때 염전을 여기 염전 얼마나 가요? 이렇게 조사하실 게 아니라 펜션을 지을 만한 부지를 조사하셔야겠죠 지금 질문은 뭐였냐면 염전은 다 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또는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은 단답형으로 드리자면 땅마다 다 다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린벨트 내에 있는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대지라도 그리고 염전이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은 첫 단계를 단추를 끼듯이 조사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